인기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파파고 서비스를 실행한 뒤 웹툰을 찍자 한글 텍스트가 일본어로 곧바로 번역돼 나옵니다. 일본의 40대 주부 마스스의 유키코 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웹툰 전체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1년 정도 한글을 배운 유키코 씨는 아직 한글에 서툴지만 한글 웹툰을 스스로 초벌 번역한 뒤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 기능을 이용해 일본식 표현으로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지난해 말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한국문학번역상에서 웹툰 부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번역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였지만 기계 번역과 인간의 수동 번역이 경쟁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해도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기계 번역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올 연말 시상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그거는 이게 아媚입니다. 저는 이주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